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아우 추워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뭐냐 이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해외에 그 면허증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 증명사진은 집에서 찍었고요 어쨌든 달이 나오니까 이상하길래 검색을 해봤더니 계기월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기월식을 어디서 봐야겠느냐 해가지고 제일로 꼭대기 홍대에서 제일 꼭대기가 어딘지 딱 생각해봤을 때 그 무신사 테라스가 절로 높아가지고 거기서 밑에서 밥 먹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추워가지고 좀 오래 보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여기는 엄마가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그래가지고 엄마 왔을때나 오는데 오랜만에 혼자 오네요 제가 여기 보시면 계기월식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 뭐냐 레드문이라고 했나요 그 빨간거 아주 그냥 달이 빨간 맛으로 변해가지고 그거를 구경했어요 이렇게 보일 줄 알았으면 만원경을 하나 갖고 왔었어야 했는데 아주 아쉽습니다 이제 별 볼일 없어가지고 내려왔더니 이렇게 조금씩 다리 원래 모양을 되찾으면서 굉장히 밝아지고 있죠 아주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기 진짜 우주의 신비 우주의 신비 우주의 대단함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무서워 아무튼 이게 저런걸 먹는건 또 이기욱입니다 이기욱 제자식은 일을 안하고 맨날 저렇게 주독이 걸려가지고 술만 먹습니다 좋아하는거 봐요 그래가지고 고등어 이제 그 회에 이제 밧들여가지고 지금 고등어 회 찾고 다니고 있었어요 약간 냄새났어 저기는 본인 자리를 떼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지? 아무튼 굉장히 맛있는 덴데 여기도 뭐였나 이게 까먹었어요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런 이제 국밥 국밥이 땡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아 이것도 뭐 어디 맛집이라고 찾아왔는데 이게 건대기가 없어가지고 배고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수타면 수타면 파는덴데 면을 먹을꺼 그랬어요 이게 진짜 맛있었지 이게 미니스톱 소프트 아이스크림인데 바닐라 맛에 이제 사장님이 초코를 잘못 뿌려가지고 살짝 초코맛 나가지고 아주 맛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걸 봐도 이제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금요일날 도쿄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걸 이제 봐도 이제 아무 이제 그 미련이 없어요 이제 빨리 가가지고 도쿄에 가서 이제 식도랑 여행을 할거에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그 사촌형이 아주 맛있는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걸 다 한 병을 먹어버리고 다음날 해장하는 그 장면이네요 이거 진짜 맛있죠 아 빨리 씨 도쿄에 가야입니다 티켓팅을 했어요 어저께 말이죠 티켓팅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형이랑 술을 먹네요 아마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씨 얼굴이 아주 상했습니다 아주 지금 얼굴이 형편이 없어졌죠 하지만 또 금요일날 가가지고 도쿄에서 술을 진탕 먹을 예정입니다 아주 나마비루로 진탕 먹어버릴거기 때문에 여기도 맛있는데 제가 내일모레 또 도쿄를 가야기 때문에 이런걸 봐도 아주 감흥이 없어요 가서 이제 오리지널로 먹어야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코카콜라 이제 그 콜라보하는거 팝업스토어인데 이렇게 이제 그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왜 갔냐 이런거 보다는 이제 그 콜라를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제가 또 콜라 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콜라를 얻기 위해서 여기를 매일같이 출근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서막이에요 거의 맨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캔씩 한 캔씩 받아왔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규까츠 오랜만에 규까츠를 먹으러 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불만족스러웠던게 여기가 아주 맛있는 집인데 이날은 아주 형편없었어요 힘줄 부분만 막 줬나요 너무 찔겨가지고 뱉고 그랬는데 이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도쿄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티켓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부산에 또 내려가요 근데 제가 괴산휴게소에 연돈볼까츠가 있을 줄이야 아 이거는 아주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저걸 다 나눠주려고 왔어요 제가 한 2000박스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일이 생겼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몰랐죠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했었는데 즐기지 못하고 오게 되버린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엄마 나 또 좋아해 버리네 개들은 절 아주 좋아해요 진짜 얌전하긴 하다 멍 손 그렇지 손 손 손 손 보시면은 개들은 제 말을 진짜 잘 들어요 아무튼 온김에 사진 한방 박았구요 그리고 여기는 또 고양이 마을이더라구요 이 옆에가 안녕 캔맘이 저렇게 밥을 줬는데 저를 굉장히 별로 탐탁치 않게 쳐다보더라구요 내가 얼마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들 나만 보면 동물들이 좋아죽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몇 번 봤더니 내 것이 됐어요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저를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죠 저를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개들이 저를 이렇게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기스타에 왔으니까 안을 좀 구경을 했는데 코로나 전에 왔을 때보다 별로 이렇게 풍성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사은품도 많이 줬는데 요즘은 좀 그런 사은품들을 예 받기가 좀 까다로워진 인증 과정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일찌간치 포기하고 국밥이나 먹었습니다 이거 맛있었어요 뭐 곱창 무슨 뭐지 돼지국밥이었나 맛있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참 매끄러웠는데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졌었어요 아무튼 이게 뭐냐 회식을 했어요 이제 부산에 왔으면 회를 또 조져줘야죠 네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하지만 저는 내일 모레 도쿄에 가서 찔끼지 시장에 가서 또 회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걸 봐도 이제 별 감흥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날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케이크를 케이크 파티를 해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다음날이 된거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음날 사람이 많아졌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갔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아무튼 이슈가 있어서 집에 갔어요 어쨌든 뭐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 그 어디 들렸는데 이렇게 바다를 보게 됐어요 진짜 올 때 바다를 한번도 못 봤는데 뭐 이렇게라도 바다를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는 내일 모레 네 금방 또 도쿄에 가서 레인보우브리지 앞에서 맥주를 한잔 할거기 때문에 이런걸 봐도 뭐 이제 감흥이 없습니다 예 아마 요코하마까지도 갈거 같아가지고 요코하마에서도 한번 바다를 찍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피스가 개봉했다고 해가지고 뭐 콜라보 한다고 이 카레를 내줬는데 아주 이게 모양도 별로고 이 튀김도 별로였어요 저게 맛있는집인데 저날 따라 이상하게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기가 좋아지는 식물을 나눔 한다길래 가서 좀 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피자 제가 피자 잘 안먹는데 이집거는 먹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기가 막혀 맛이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돌아온 김에 친구들 모아가지고 또 생일파티 2차전을 합니다 얘네들 내가 소갈비를 먹였어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너무 따기죠 보시면은 초가 너무 많네요 요즘은 이제 가게에서 케익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썩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뭐 술을 많이 먹었어요 이날도 맛있는거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생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또 이런 쌀국수로 해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듯이 거기에 또 왔습니다 콜라 받으려고요 그런 것도 있고 나를 사진을 찍어줄 놈이 옆에 있기 때문에 끌고 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라고 시켰습니다 이날에도 평일이여가지고 사람이 없었어요 어쨌든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 찍으려고 이것 찍으려고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홍대에 새로 생긴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여기도 맛은 굉장히 있었는데 가격이 그렇게 착하진 않았어요 근데 맛있었다 근데 이 정도 가격에 합정동에 그런 맛은 많이 있다 그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봉골레 쇼유라면 그리고 더 현대조대 거기 갔더니 이제 크리스마스로 이제 아주 꾸며졌어요 보니까 완전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는 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날 그냥 엄마아빠 보러 집에 내려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크리스마스 트리 저것도 크지만 어쨌든 저는 또 내일 모레 도쿄에 가가지고 또 이 크리스마스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올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봤어요 그래서 빨리 넘깁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들이 저를 보면 아주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 자식들만 저를 피합니다 새끼들이 내가 맛있는 거를 주려고 하는데 자꾸 안 따라요 언제 마음을 열어줄 거니 그럼 진짜 내가 잘해줄텐데 이 새끼들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가 따뜻했는데 다시 엄청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 조만간에 도쿄로 도쿄로 떠나기 때문에 도쿄 맛있는 것들을 담아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것도 도쿄 가서 사진 찍으려고 빨리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봬요 안녕 안녕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